서울 강남구 신축 고층 빌딩 520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 랭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 빌딩 상가 땅 공장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서울 강남구 신축 고층 빌딩 520억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 강남대로에 위치한 역줄과 신축 빌딩 매매가 520억원. 위치가 좋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유명 브랜드 매장 입점이 기대된다. 인차 업종도 인대인 기준에 맞춰 선별할 수 있다. 꾸준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주변 굵직한 개발 호재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점 www.bd1.010-4737-7022. 빌딩들이 모진 명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